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중인격의 끝판왕 이영학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부분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본 콘텐츠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요. 구독과 구매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경찰에 검거된 이영학은 자신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어나길 의도화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발언을 내뱉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것이었죠. 자 이게 검거 당시의 이영학의 모습 뉴스원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던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었어요.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 최씨가 자신의 계부와 계부에게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다라고 고소를 한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부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증거는 없는 이 사건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에게 계부와 다시 한번 성관계를 맺고 증거를 녹화해오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미친놈이죠. 결국 이영학이 자신의 친모를 밖으로 불러낸 사이에 이영학은 자신의 아내 최씨를 집안으로 들여보냈고요. 이전의 성폭행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계부는 최씨와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집안 자체가 결코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었죠. 계부는 이후에 최씨가 자살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본인도 자살을 해서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 종결이 되었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 최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9월 5일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학과 그의 딸이 보인 행동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우선 그들은 최씨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오열한다거나 슬퍼한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영학은 시체가 된 아내의 올라간 티셔츠를 내려준 뒤로는 누군가와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기에 바빴어요. 그리고 최씨를 싣고 떠나는 구급차에 같이 동승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기도 했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자신의 형과 딸까지 동원해서 아내가 투신한 자리의 혈흔을 세제를 이용해서 꼼꼼히 닦아 냅니다. 며칠 뒤에는 침대 밑에서 아내의 유서를 찾았다고 하면서 경찰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건네주었는데요. 이것은 이영학이 만들어낸 가짜 유서였음이 밝혀졌죠. 이영학은 유서에 음란소설에 버금가는 내용을 작성하여서 이영학 계부의 성폭행 때문에 자살한다 라는 내용을 꾸며서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를 하고 경찰에 제출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분명 이영학과 그의 딸은 최씨의 죽음에 어떤 연관이 확실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찰은 자살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영학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것 같았던 딸바보 아빠 이영학은 껍질을 벗겨낼수록 악마같은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의 아내가 죽은 뒤에 불과 3일 만에 성인 데이트 사이트에 접속해서 동거인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고요. 그것도 14세에서 20세 미만의 어린 미성년자들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이쯤 되면 결코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탐문을 하던 경찰들은 주민들에게 그들의 집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집인 줄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동네 배달원 역시 그 집에서 음식을 자주 배달해 먹었는데 여자들이 여러 명 있었고 유흥업소나 성매매업소 여성들로 보였다라는 증언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던 중 연합뉴스에서는 이영학이 자신의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동원했다라는 사실까지 확보하게 됐어요. 이영학은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1인 마사지샵을 열어서 손님들을 받았고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영학이 자신의 아내가 손님들과 성매매하는 모습을 몰카로 몰래 촬영하고 성인 사이트에 이 영상을 팔기까지 했다는 거죠. 정말 미친놈이라고밖에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당시 이영학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이에요. 뉴스원에서 가져온 사진이죠. 온몸에 문신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쌍꺼풀 수술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영학은 자신과 딸을 동정해서 보내준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아내를 성매매 시키기 위해서 가슴 수술을 시켰고요. 자신의 성기에는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역시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까지 갖게 됐죠. 게다가 자신의 쌍꺼풀을 수술하기도 했고요. 과학적인 성향을 갖게 된 그는 자신의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4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인 최씨의 몸, 은밀한 부위에까지도 문신을 새겨 넣었고요. 자신의 명의로 된 포드 토러스, 누나 명의로 현대 에쿠스, 형 친구 명의로 BMW X1을 뽑아서 자신이 골라서 타고 다녔으며 아우디 A7 차량도 타다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그는 총 6대 정도의 차를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바꿔서 타고 다녔다고 해요. 이처럼 세상의 딸밖에 모르는 천사 아빠 이영학은 실제로 10대 시절부터 정과 18범의 범죄자였고 미성년자였던 최씨와 동거를 해서 딸을 낳았고요. 그 딸이 자신과 같은 희귀질환을 앓자 이 사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 그것을 바탕으로 돈벌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모금액만 12억 원이 넘었는데요. 실제로 딸의 수술비로 쓴 비용은 1억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모금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파악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매달 160에서 180만 원 정도의 돈까지 받아챙겼다고 합니다. 참 꼼꼼히 해먹었죠. 이 사건은 결국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도움이라도 되려고 했던 사람들의 심리상태마저 얼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부나 어떤 모금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터붓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는 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하던 이영학은 딸을 폭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수십 명을 살해한 사이코패스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아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영철도 자기 아들은 굉장히 끔찍하게 아꼈다고 전해지죠. 어쨌든 이렇게 완벽하게 두 얼굴로 살았던 이영학은 결국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울면서 반성하는 척을 했고요. 뒤에서는 검사가 자신을 협박했다거나 아내를 창렬하고 모욕했다라는 등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판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1심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향해서 판결하고야 맙니다. 14살 소녀를 만 하루 동안 성적으로 착취하고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고 안매장하고 이렇게까지 했던 인면수심의 짐승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린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감된 이영학의 모습 더엘 머니투데이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준비와 대비를 잘해도 이런 류의 또라이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의 힘만큼이나 SNS의 힘도 커진 현재 이런 류의 사이코패스는 언제라도 자신들의 모습을 잔뜩 꾸미고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늘 주변을 잘 경계하는 태도를 지녀야 되고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확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도와주기는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거절해서는 안 되겠죠.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악인들을 경계해야 하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측은지심 자체를 잃어버려서는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학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까지 모두 마쳐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와 호기심에 잘 부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